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잡아라의 코인 자바입니다. 리플 모으기를 위한 줌지갑 에어드랍 토큰으로 MLD 토큰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줌지갑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는 줌지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드랍 공지가 나온 토큰을 트러스트라인을 추가해 주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트러스트라인 삭제라든지 코인 매도, 글로벌 아이디 인증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MLD 토큰의 에어드랍 발행자가 호리안 네트워크입니다. 트윗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호리안이고 음악산업을 바꾸기 위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리안 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커밍 순이라고만 되어 있고 특별한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다. MLD 토큰이 에어드랍을 공지하면서 트러스트타인이 추가된 지갑을 통해서 5억 개를 에어드랍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어드랍 물량은 MLD의 총 공급량 중에서 5%를 추가로 할당해서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물량입니다. 그러면서 일정은 특별히 밝히지를 않았었는데요. 가장 최근에 다시 일정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Are you ready? 하면서 이 날짜를 체크를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에어드랍이 확정이 됐는데 2월 22일에 에어드랍을 할 거고요. 아이디오방식으로 퍼블릭 세일을 2월 28일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일가는 0.004달러 0.4센트네요. 이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서 에어드랍하고 퍼블릭 세일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MLD 토큰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트러스트 라인 링크인데요. 이 트러스트 라인 링크는 설명란에 기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줌지갑 에어드랍 토큰으로 호리안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에어드랍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